예 오늘은 닭나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닭나리는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꽃인데요 닭나리 특성은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약간 노란색이 돕니다 그리고 향기가 진한 편이고요 꽃이 피고 이렇게 지나면서 약간 흰색으로 바뀌죠 이거는 약간 노란색이 도는 것은 이제 막 폈을 때 그리고 잎맥 사이에 검은 점이 잎하고 줄기 사이 잎맥을 보면 검은 점이 이렇게 생기죠 이런 것이 닭나리의 특징입니다 이제 닭나리 구분할 수 있겠죠 닭나리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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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